성을 맡고 있는 지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저희 지희 언니가 저희 안에서 아 맞네! 아 근데 이거 들어야 될... 그러면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이어서 우리 지희 언니가 저희 칠리치크에서 이거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? 지희 언니가 칠리치크에서 청아 춤이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저랑 연수 언니랑 우리 애기들은 청아 춤을 못 춰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거 선물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끝나고 사진 촬영이나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작은 이벤트를 갖고 왔는데요 네 너무 좋네요 그 사진이 실물하고 릴을 많이 달릴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진한 사진이어서 네 그럼 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애기들이 준비한 순서예요 애기들인 만큼 정말 아가아가한 노래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준!